안녕하세요 찻쌈티비 라이입니다 오늘은 이븐식스의 단점을 알아보는 그 첫번째 시간으로 첫번째는 이제 실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자 이 부분은 뭐 키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제 키는 184 구요 어 그런데 제 키인 184 기준으로는 저는 운행을 하면서 상당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구요 어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참고가 되시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열 같은 경우도 헤드룸은 넉넉하지만 어 문제가 있습니다 자 헤드룸을 보시면 그래도 거의 한 2-3cm 정도 제 기준으로 남아요 어 운전하는 포지션인데 일단 전방 시야가 안나오죠 지금 보시면 유리의 끝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그래서 제 시야를 보시면 자 눈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에요 거의 뭐 유리에서 한 2-3cm 정도 내려온 정도죠 자 이렇게 되면 신호등을 볼 수가 없죠 적어도 유리가 한 여기 정도의 위치를 해 있어야지 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유리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여기까지 와 줘야 되는데 지금 유리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어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유리도 짧다 보니까 일단 신호등이나 이렇게 상부의 물체를 보려면 뭐 상당히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 신호등이 있다고 본다고 치면 적어도 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면서 신호 바뀐지 몰라 가지고 뒤차에서 빵빵 거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구요 자 이 부분은 일단 개선이 안되죠 일단 이 차량은 앞으로도 이 모양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유리 어 길이가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길어졌으면 좋겠고 이 루프라인 자체도 뭐 개선할 순 없겠지만 지금 뭐 운전석 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모든 게 어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단에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뭐 바디온 프레임 차량 처럼 어쩔 수 없이 시트 포지션을 높게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전비라던지 아니면 뭐 롤링 피칭 여행 뭐 이런 부분 억제 때문에 또 정보도 그렇게 높게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내의 정보를 희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조금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구요 물론 키가 조금 작거나 여성 운전자 분들 이시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180 이상 이신 분들 그리고 뭐 해외에서 계약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타면 외국 가면 저거 이제 평균 키 정도 밖에 안 되니깐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어 일단 공간 자체는 좁진 않은데 헤드룸과 이제 전방 시야가 상당히 안 좋은 점 이게 1열의 문제점이구요 자 2열로 왔습니다 자 딱 보시기에도 제가 좀 상당히 불편해 보이죠 일단 등받이 각도는 그냥 평소 정도의 세팅입니다 그런데 헤드룸을 보시면 없어요 제 머리가 닿습니다 어 닿는 상황이고 일단 상당히 뭐 이 자체로도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이 EV6가 제가 2열에 안 타봤을 때는 왜 2열 레그룸을 저렇게 넓게 설계를 했을까 트렁크를 차라리 5cm 10cm만 늘려도 어 적재 공간도 늘어나고 차박도 더 편해질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저는 계속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 그저께죠 그저께 처음으로 2열에 타봤는데 일단 2열 레그룸을 넓게 설계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헤드룸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다리까지 펼 수 없는 상태에서 헤드룸이 없다면 사람이 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레그룸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살짝 이렇게 누워서 간다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타라고 레그룸을 넓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상당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좀더 눕혀 볼게요 자 눕히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눕히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 루프라인 자체가 뒤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눕혀 버리면 그냥 목을 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만큼 낮구요 그나마 앞으로 살짝 당겨 놓고 어느정도 다리 위치를 조정을 하면 그나마 닿지 않고 갈 수 있는 구조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어 일단 뭐 4인 가족 그리고 뭐 키가 크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고등학생이다 아니면 중학생인데 키가 크다 뭐 이런 가족분들은 사실상 타기가 상당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어 참 이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일단 뭐 롤링이나 피칭 뭐 이런 부분 자동차의 승차감을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전비가 이제 전고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비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고민거리는 알겠지만 일단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이 편안하게 잘 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열은 제가 지금까지 차를 타면서 한두 번 정도 어 머리가 다여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스팅언과 니싼 맥시마를 탈 때 제가 머리가 다여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딜락 cts 인가 탈 때도 한번 다여 봤던 것 같구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차량은 제 기준으로는 2월에 정말 타고 싶지 않은 차량 이에요 물론 또 키가 작은 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힘들구요 자 그래서 얼마나 낮은지 극단적으로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이 헤드레스트 있죠 헤드레스트를 뺄 수가 없습니다 헤드레스트를 빼려면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빼고 다시 뒤로 해야 되는 상황 자 이 헤드레스트는 웬만하면 뺄 수 있잖아요 근데 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자 그리고 뭐 각도를 높이던 말던 눕힐수록 더 머리가 닿는 구조다 지금 뭐 완전히 닿았죠 지금 목을 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180이 넘으시면 조금 타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 자체는 넓지만 이 EV6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헤드룸 공간 그리고 전방에서의 시야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타면 충분히 탈 수 있겠지만 일반 차량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의 주제인 이 헤드룸 공간을 극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영상으로 클로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허리를 꼿꼿이 펴지는 않았구요 허리도 굽어있는 상태고 목도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닿아 있구요 어 뭐 이 부분은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시승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이 영상으로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재키는 184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